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서산시가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서산시 이태주 공동주택관리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장 이태주입니다. 서산시가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하죠. 이 내용부터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동안 꾸준한 공동주택 증가로 우리시 공동주택 주거 비율은 55.4%에 달하게 되었고 그와 더불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양적 증가뿐 아니라 복잡화, 다양화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공동주택 시설 유지와 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자금조차 적립이 어려운 단지도 있으며 이런 단지의 경우 공영시설이 노후되고 있음에도 적기에 시설 개선을 못하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본예산에 17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추가로 3억 원의 예산을 더 확보하여 공동주택 지원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20억 원을 돌파하였고 이는 2018년 대비 2.5배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네.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유지보수, 도로와 주차장 유지보수, 옥상방수와 도색 등 시설 개선 사업에 2억 원을 추가한 13억 원으로 금년도 사업을 추진 중이며 건축허가로 지어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2020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옥상방수와 도색, 단지 내 포장, 보안등 설치 등에 1억 원을 추가한 3억 원으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외에도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상수도 검친비, 관리사무소 직원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 3억 원과 충청남도와 합동으로 추진하는 공용시설 개선 사업은 1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 선정은 올해 초 공모사업 안내 및 홍보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연초 사업 신청한 단지 중 선정되지 못한 후순의 단지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팀장님 그럼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공동주택 지원 사업 등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으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며 공동주택의 지속적인 시설 개선과 관리비 지원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산시는 다양한 사업을 개발 발전시켜 시민들의 주거환경이 안정되면 물론 주민들이 화합하는 마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원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태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